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어? 몇 살이야? 4학년? 초등학교 4학년? 어이구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일로 와보라 삼촌이 영돈 하나 줄게 삼촌 유튜브 구독해라 네? 저 먹방 유튜브인데 니가 엄마하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라 니가 계산해주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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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맛있어 야 이거 맛있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인천에 연어 연어 한 번만 양파고 이빨 여기 인천에는 오 개구리여서 왕 여기 인천에는 여러분 이게 여기 가게가 엄청 유명해 거의 시장마다 있던데 최인점인가 가는 시장마다 이게 다 있어 칼국수 아니다 칼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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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만데 이빨? 얼마인데 이빨? 얼마인데 5천원이빨 야 존나 싸워 존나 얇다 5천원 5천원 이빨 5천원 이빨 공짜다 공짜 공짜다 공짜 응 약 양잔나 겉절 개쩌분데? 맛있는데요? 왜 쩌대? 아니 육수 육수 진짜 많이 넣어 왜 많이 넣어요? 그냥 먹어 왜 쩌대? 그냥 김치랑 먹었어야 했는데 반 안아도 왜 쩌대? 김치 칼제비 칼국수와 수제비 김치가 잘해졌네 김치가 잘해졌네 음 개구리언니가 허리 괜찮네요 아 보지 지금도 허리 못 끼고 있잖아 개구리아 야 만두 치킨거 아냐? 야 너 야 만두 받아라 만두 식사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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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알에 140개 하자 만두 한 알에 140개 콜콜콜 콜콜콜 힘에 미리 140개 안 나요? 반 반 시켰어요 지방 음 안녕 안녕 단무지 없네 단무지 응 단무지 있다 갖고 오네 만지는데 왜 단무지가 없어 가 보라고 응 왜 그래 단무지 쪼금에만 다리 갖고 가 단무지가 단무지 뒤질렀다 뭐 안이 안 돼 뭐 안이 안 돼 짜져나 왜 지금 보통 내 못다져 근데 이건 뭔데? 이건 뭔데? 비존 제약 어 뭐 하이 뭐 외부 하이 이지란아 하이 양송아 하이 양송아 하이 이쁜다 아 이 이쁜다 아니? 왜 안 먹으면 돼 왜 안 먹으라고 아 아 그랬는데 이번에 만두 140개 미리 없나요? 아니 둘이 없어 간대 일으세요 다섯 알 같은데요? 뭐? 다섯 알 같은데요? 다섯 개라고? 다섯 개가 반반이 되나? 국물이 좋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두 왔습니다 배가 줄 게 없나요? 언토코동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언더체크 우와 개뜨겁네 와 와 반찬했어요 와 팀에서 혹시 고기만두 하나 남았는데 고기만두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140개 없나요? 이번에 고기만두 뽀먹고 싶은데 고기만두 140개 없나요?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어때? 범 언더체크 여는 소가루 센텀 닫는 소가루 윙인인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범 또범? 또범이 말입니까 희망 여름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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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소가루 센텀 닫는 소가루 윙인인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범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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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뭘요? 하나 오늘 도대체 어두운 냄새로 살아네 아이고 이 성을 어떻게 살았길래 자 지금이라도 150개 범 나오면 고이만도 안 나오나 마지막 한 번이 남았다 범엄 지금이라도 150개 하나 나오면 뭐라 지금이라도 안 나오잖아요 시청자한테 이야기하는거니 진짜 촬영하기 만들려고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작품 쌌다 진짜 아 여러분들 하나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 먹게 해주십쇼 만두 하나만 힘에 하나 먹어라 잠깐 잠깐 140개 말해 150개 내가 나온거 싫고 140개는 받아야 먹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다섯 분이요 여기 세 분 여기 두 분 앉으세요 눈яв치고 더 맛있게 마시면 되세요 고추 모치 많으시네요 아니 아니 천천히 다섯 분은 피쳐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